한국식 기름 한국식 기름 없으니까 외국 기름 이태리 기름 이탈리 기름 불하게 가슴 뜨겁게 어차피 이 몸같은 건 생산해 일부러 끝냅니다 했어요 왜냐면 애미 국물 좋아하셔 미역보다도 국물 맛을 좋아해요 이거는 장조림 국물이어라 제가 대량 생산할 때 국물을 정말 무염식으로 정말 연화됐거든요 이렇게 쓰려구나 짠 오우 요런 야채 떡볶이 만들 때 넣어주면 고기 소고기 미역 구워라 요 정도만 조금 조금 더 넣을게요 저는 약불로 줄이고 그 다음 기본 1시간 끓여라 느물누물미역국 전 이거 버리지 않고 떡볶이 만들 때 넣어줄 겁니다 자연의 단맛 역할을 하자네 짠 짠 우리 둘째는 미역을 안 좋아해요 미역을 안 먹어요 취향존중 몇 가지 중에 하나 취향존중 편식되는 거 몇 가지 있어요 우리 애들 일정 obi